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양관 뉴스 그리고 개별 정보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미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금일 우리 시장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엔화 약세 관련해서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중국도 경제 지표 호조로 강보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호확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인 기관의 포지션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금일 5G 관련 주 중에 전파 기지국 그리고 머큐리 기가레인 이 세 종목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윗고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금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약간 페이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누르기는 좀 페이크가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든 아니면 5G주든 보안주든 간에 최근 흐름을 보면 상승을 시키다가 윗고리를 다는 모습이 트렌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실현을 하는 매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흐름상 장기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슈화되면서 관련 보안주들이 금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이사인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3시 10분경에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20%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파기지국도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상을 한번 쳤다가 한번 장중이 무너지고 나서 장막판에 1분을 남겨두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을 못치고 2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윗고리를 다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제약주들인 머크 암젠 등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하고 호롱티슈진 임보사 케이주 사건 관련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이러한 기사들까지 뜨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머크가 미국 제약사죠. 지금 121선 부근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줄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로 카카오하고 안납은 외인기관이 금일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세는 조금 약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G하고 블록체인 보안 반도체 장비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와 같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가 발생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5G같은 경우에 일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컸죠.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갈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금 테마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강력한 실적을 뒷받침해 주면서 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금일 시장 지수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759억 정도 샀죠. 기관은 관망세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86억 정도 들어오고 코스피 2.74 0.1% 바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1.87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41선 위에서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외국인이 금일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이제 사는 양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금일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5일선 위에서 지금 잘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이제 조정을 보이고 금일 또 5일선을 지켜주면서 지금 도지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 지금 특별하게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플랫폼을 한번 형성을 해주고 이렇게 움직이든 아니면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살짝 밀린 후에 다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별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릴만한 이런 악재들이 아직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금일 외국인이 샀지만 상당히 많이 죽었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200원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고가에서 지금 은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도 좀 죽고 지금 모양 자체는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은봉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프 5일선하고 10일선은 깨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삼성전기는 금일 아주 초강세를 보였죠. 외국인이 54만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20만주 들어왔죠. 지금 이틀 조정 딱 시키고 작정하고 이제 위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는 항상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들 다 뚫고 거래량도 좀 실어서 올라갔죠. 지금 위에 181선 여기까지 도전을 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포지션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좀 눌러줬죠.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금일 외인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약해졌고 지금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지고 지수를 좀 눌러주면서 나머지 좀 다른 종목들을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금일 5일선 올라서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기관은 관망을 했고 지금 이제 121선 21만 2500원 정도 되는데 이 선까지는 한번 좀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어제 이제 많이 2% 정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해주고 5일선 위에서 지금 도지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양 자체는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ABL 바이오 금일 이제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ABL 바이오 어제 이제 셀리버리 호재가 나오면서 두시경이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21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결국은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6% 정도 밑으로 뻗어버렸죠. 21선을 깨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호롱티슈진의 임보사 케이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 바이오 주들 바이오 주들이 이제 앞으로 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이제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확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유틸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내려온다 21선을 깨고 완전히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이 61선 10만 한 10만 8천원 정도 까지 좀 일려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선을 한번 지지 받고 올라주건 아니면은 전 저점이죠. 전 저점 요정도 10만 7천원 정도에서는 10만 7천원 정도 되면은 이제 61선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받고 한번 되돌려줘야지 다시 추세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신규 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지금 안조모양으로 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약품은 어제 이렇게 이제 길게 밀었다고 했죠. 길게 밀었지만 5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금일 3.3% 정도 오르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낙태 테마가 조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패턴이 비슷하죠. 거래 터지고 그 다음날 양봉 거래가 죽고 거래 터지고 은봉 나오고 양봉이면서 거래가 좀 죽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5일선을 계속 밟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양호하다.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은 제약바이오 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한양행은 지금 워낙에 탄탄하죠. 기관이 상당히 또 들어왔죠. 투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딱 들어오면서 내려가는 거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천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가 상당히 또 좋아졌죠. 이제 이평선을 다 탈환을 하고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난한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제약 지금 거래량이 9만주 정도 되죠. 장중에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장 막판에 약간 나갔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행태를 보면 상당히 약울리는 듯한 그런 흐름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뜩갈뜩 하다가 또 못 가고 장중에는 거래가 거의 없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21선 11선 이제 터치하고 밑에 꼴이 달고 위에 꼴이 달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그림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상당히 좀 지루하다. 뭐 무슨 삼성전자 유한영행 뭐 이러한 종목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주 무겁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은 좀 파랗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바쁘지 않습니다. 자 나스 미디어 이제 아 182일선 딱 터치하고 이제 은봉이 좀 나왔죠. 기관이 이제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이 뭐 18,000주나 사버렸죠. 외국인은 좀 팔았고 지금 이 정도의 힘이면 181선도 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전에 180인에서 이제 한번 막고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181선 막고 다시 한번 흐를지 아니면 기관의 강력한 매수로 넘어설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이제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좀 중요한 자리다. 볼 수 있기도 여기서 힘없이 이렇게 좀 밀리면 또 한번 이렇게 조금 흐르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면서 필요하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관이 워낙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롱인더는 지금 뭐 안 좋죠. 오늘도 또 가려고 하다가 21선을 결국은 못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롱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찝찝합니다. 지금 그래서 워낙에 바닷권이긴 하지만 갈 자리에서 지금 계속 못 가고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한 이틀 들어오다가 지금 또 오늘 투신이 많이 밀어버렸죠. 지금 계속 여기서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면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흐름이 시원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파기 지구 금일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5G 대장 자리 딱 잡고 움직이고 있죠. 금일 거래량이 3300만 주 정도 나왔고 직전에도 3300만 주 정도 나왔죠. 오르고 조정 쭉 받다가 오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양봉을 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 지금 계속 오르다가 거의 15시 18분 경에 거의 상한가를 20원 정도 놔뒀죠. 5400원 까지 상한가 5,380원 까지 가다가 여기서 못 버티고 1분 남겨놓고 여기에서 이제 15시 20분 딱 들어서는 순간에 30만 주 정도 가지고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밀고 동시 호가에 한 46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밀어버렸죠. 이 세력들이 주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판에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물량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30만 주 하고 한 50만 80만 주 되죠. 지금 의도는 좀 시간이 지나 보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만 보면 모양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그냥 떨어질지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줍니다. 자 머큐리가 이제 전파기지국이 가면서 이제 같이 쫓아 가고 있죠. 어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11선 부근 딱 터치해주고 지금 다시 양봉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지고 지금 계속 윗고리를 달아주고 있죠. 윗고리 달면서 지금 양봉이 좀 나오고 있지만 추세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좀 터지고 자 기가레인도 금일 보면 장중이 15%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전파기지국이 상이 무너지면서 이 기가레인도 이제 두심이 좀 악화되는지 주포가 이제 좀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3800만 줌 엄청나게 지금 5G 테마에 돈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41선 위에서 지금 상 상은 아니고 이제 27% 오르고 옆으로 쭉 기고 있죠. 금일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5G 지금 1,2,3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대포하고 있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K사인 지금 블록체인 관련 지금 보안주죠. 얘도 거래량이 9,200만주죠.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상한가로 14시 15분경에 말아 올렸다가 결국은 15시 9분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500만주 정도 쏟아내면서 밀어버렸습니다. 밀면서 이제 결국은 20%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보면은 이제 전파기지구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갔죠. 상까지 갔다가 20%로 마감을 했죠.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 지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일복만 봐서는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밀고 좀 조정을 하다가 다시 갈지 될지는 지켜봐야지 갔습니다. 안랩도 보안주 관련해서 얘도 꼬리를 많이 달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거리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또 윗고리를 좀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윗고리를 상당히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테스도 윗고리를 달았죠.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지만 160만주 조금 거래량 자체가 강하진 않았다. 보여집니다. 보면 거래량이 한 600만주 정도 이상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강하게 흘려 쳐야 되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실리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얘도 그러면 6% 정도 오르다가 3.5% 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나 241선 위에서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계속 좋다. 보여집니다. 금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당겼죠. 개인이 상당히 많이 털고 사모 폰드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가 반도체 장비 주들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일 오르고 장중에 조정 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원익 IPS는 막판까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었죠. 외인기관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터지면서 지금 241선 강하게 뚫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택도 마찬가지로 한 5% 6% 정도 올랐죠. 외인기관 쌍거리 매수 들어오면서 윗고리를 살짝 달아줬습니다. 장중이 9% 까지 올랐다가 5.6% 정도 오르고 다음 했습니다. 지금 21선 강하게 뚫어졌고 거래량도 좀 터졌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많이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들도 시동을 걸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갤럭시 폴드 관련 지금 KH 바텍 지속적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241선 다시 도전 해서 금일 관통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좀 들어왔고 얘는 지금 상당히 모양이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 해서 또 이렇게 휴대폰 부품 주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241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뚫으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강력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241선 부근에서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240선 완벽하게 안착을 하려고 그러면 거래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240선 부근에서는 살짝 조정을 해주고 에너지를 모은 후에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좋습니다. 금일 금일 금일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장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지금 대부분 보면 꼬리를 윗꼬리를 다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장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